종룡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전해자입니다. 현재 코스피 2383.58, 0.78% 정도 오르고 있어요. 코스닥은 좀 꺾였네요. 보니까 꺾여가지고 쭉 빠졌다가 현재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 개인들 엄청 팔고 있어요. 5386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인들 3415억 정도 사고 있고 기간도 1948억 매수하고 있어요. 외인과 기간은 사고 있고 우리 개미들만 팔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0.6% 오르고 있고 LG연설 0.1% 삼바 0.7, 우선주 0.1, LG화학 0.9, SDI 0.3, 현대차 1.8, 네이버 1.2, 카카오 0.9 이렇게 조금 오르고 있어요. 기아도 한 1.8%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콜딩스 4.1%, 셀틀은 1.1, 포스콜딩스 좋은 흐름 보이고 있네요. 보니까 지금 하이닉스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연설은 현재 보합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다시 음전으로 바뀌었고 현재 개미들이 1391억을 매수하고 있어요. 외인과 기간들은 팔고 있습니다. 셀틀은 헬스케어 0.5%, 카카오 게임제 0.1% 빠지고 있고 자, 오르고 있고 에코프로비임이 좀 빠지네요. 0.4%, LNF 1.3, HLB 0.7, 에코프로 0.8, 프라비스 0.9, 셀틀은 제약 0.1, 리더고검 1.8, 스튜디오드래곤 0.38%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또 한번 잠시 볼까요? 환율은 1,244.30, 3.7원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오전 아시아 주요정시가 볼까요? 아시아는 좀 약간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네요. 주아권정시는 일제히 상승세인데 한국시간 오전 11시 반 기준 봤을 때 중국 상하이 지수 0.31% 올라서 3,173.13, 홍콩 항생 0.03% 상승해서 21,520.45 그렇게 거래되고 있고 대만이 자체한 지수 0.84% 올라서 14,855.84를 가리키네요. 그 간밤에 발표된 미국에 지난해 12월 CPI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면서 투심이 개선, 중앙권정시에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미 도동부는 12일 지난해 12월 CPI가 전년 대비 6.5% 올랐다고 했습니다. 전달 기록한 7.1%에 비해서는 0.6%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CPI가 6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가니까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는데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래요. 인플레이션이 고비를 넘겼다. 그래서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그만둘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가 0.64% S&P 502 0.3% 나스닥이 0.6% 정도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발 훈풍에도 일본의 도쿄 증시 니케이지스는 1.16% 내려서 2만 6143.4일에 오전장 마쳤고 홀로 하락을 해요. 엔고 우려 때문에 같은데 예나 강세 일단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일본은행이 통화 완화 정책의 부작용을 검토할 것이다. 통화 완화 정책의 부작용 이걸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하다 보니 예나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도쿄 외환시장에서 예나가 전장 대비 1.8% 하락을 해가지고 달러당 129.2에서 129.24인의 거래 중에 있네요. 달러에는 환율 하락은 엔화가치 상승을 의미하겠죠. 당연히 엔화 강세는 일본 수출기업의 실적 악화를 키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6만 800원 900원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도 좀 잘 버티고는 있는데 다행스럽게 또 외인들과 기관이 들어옵니다. 아침에도 외인들이 팔은 줄였더니 다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도 사고 있고 개미들 연락이 팔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탈출해야 돼 우선주는 5만 5천원 현재 잘 버티고 있어요. 5만 5천원 다리 다리 하면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외인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개미들 판다고 난리다 지금 보니까 빨리 탈출하자 경기 침체옵니다. 다들 좀 겁먹고 쫄아있어요. 하여튼 쫄았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힘들고 어렵다 하면 파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억지로 투자하기 싫은데 겁나는데 할 필요 없어요. 아닐 때는 과감하게 도망가고 공격할 때는 확실하게 공격하고 뭐 그런 거지. 보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 방송 1개월 시에 출석부 한번 쭉 볼 테니까 출석 안 하신 분들 늦더라도 꼭 출석해 주시고 인증해 주시기 바래요. 오늘의 1등 이재시장님이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노개인님 2등이네요. 우리 노개인님 당당히 무지란하시네요. 잘 지내시죠? 우리 삼등연준님 오늘도 희망적인 하루 보내십시오. 우리 이은행님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비가 내리죠. 우리 찐팬지영님 반갑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언니 따뜻한 하루 보내십시오. 사루비 언니도 좋은 아침 우리 김계승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봉이 언니 비 내리는 금요일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우리 김삼슴님 오늘은 비가 오네요. 삼절은 비가 오네요. 그리고 참혜님 반갑습니다. 우리 이영승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마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블루빙님 로버트 태권브이 보던 세대예요. 그런가? 우리 박옥자님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십시오. 우리 주단님 오늘도 재미있게 보내세요. 이태구님 색싹전자 이게 뭐야? 하여튼 쑥쑥 크길 바랍니다. 우리 이대영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우리 삼뽕구님 감사합니다. 라온님 반갑습니다. 세이벤님 출석 55일째 반갑고요. 우리 세대철아님 언제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땡큐 우리 훈이님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성투하시길 바래요. 우리 현숙님 상쾌한 신난 아침 우리 강병원님 겨울비 내리는 아침입니다. 우리 이철아님 천만가족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우리 경희언니 오늘도 좋은 하루 우리 호연지기언니 희망고문 전문 방송 제가 희망고문 전문 방송이에요. 3년 동안 진짜 희망고문 희망회로 엄청 돌렸어요. 거기에 살아남으신 분들은 저보다 더 희망회로를 잘 돌리고 있어. 아직까지도 저보다 더 강력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호연지기언니 반갑고 건강하십시오. 우리 허정훈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숙님 빗소리에 천만인 목소리 오늘따라 정겹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신명택님 반갑습니다. 글 잘 봤어요. 우리 안종균님 출퇴근 하도 출근 조심하시고요. 우리 류안용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고 우리 이다희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우리 양순이언니 감사합니다. 우리 장영숙님 비가 옵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좋더라구요. 아메리카 한잔 했어요. 우리 김민석님도 반갑고요. 우리 허스키님 오늘도 화이팅 류피스인가 허스키님 우리 홍의민님 잘 듣고 갑니다. 우리 박명찬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우리 이옥수님 오늘도 행복하세요. 주식점 반갑고요. 우리 채동수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우리 고석화님 비오는 아침 방송 드리니 새롭네요. 좋아요. 우리 예비씨 예빈TV님 불금이 되길 기대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유진이님도 행복한 불금 보내세요. 우리 수진님 아침 방송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우리 새아이맘님 출석합니다. 우리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 난 오늘 천만전자님에게 따끈 따끈한 붕어빵을 식기 전에 드리고 싶다. 나도 먹고 싶어요. 우리 진숙이 언니 모닝커피 좋아요. 저도 모닝커피 먹었습니다. 우리 삼성만님 오늘도 즐거운 금요일 항상 즐겁게 보내세요. 우리 김주인님 초인류 기업인 산봉전자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고요. 좋아요. 갑시다. 우리 박자경님 감사합니다. 우리 양기비언니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우리 유펠칸유님 펠칸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성은 그래도 좀이라도 이제 좀 오르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도망가실 분들은 빨리 도망가시고 사실 분들은 빨리 사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